자 그럼 윤보람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곳 첫 번째 바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 오피스 투자를 했을 때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두어야 될까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 투자의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 오피스 투자에는 크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을 봤을 때 크게 볼 수 있는 금액과 공실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금액이라 하면은 이제 건물 가격 그리고 또는 이제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실률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물건의 공실에 대한 지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보증금과 임대료, 건물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률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이제 건물 가격은 인근 시세나 이런 부분에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실률 같은 부분은 해당 건물의 현황 그리고 주변의 입지, 수요 등을 좀 파악을 해서 유사 사례의 그 건물들이 어느 정도의 공실률이 있는지 그리고 연차가 거듭될수록 공실률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의 지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실률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변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맞춰질 것이다라는 예상적인 임대가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변수가 매우 큰 키워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투자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두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물 가격 그리고 보증금 이 임차 수익금에 대해서는 건물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출금 그리고 대출 이자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 주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란색의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가장 큰 부분이라서 투자를 보셨을 때 이 부분의 지금 수치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많이 생각보다 높아져 있고 인하될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질 것으로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의 부분이라면 이 건물 가치의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좀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보다 저렴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건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라고 했을 때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시장 환경 그리고 지역 환경, 입지 조건, 건물 상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기사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게 이 오피스 현장의 이 시장 흐름이 어떤지 기사로 먼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을 보셨을 때 우선 오피스 투자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보신다면 오피스의 부동산의 투자는 지금이다 아니면 또는 지금 오피스의 투자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임대 시장 동양에서는 오피스의 이 물건 자체가 임대 지수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상가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이 서울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이 제한된 이 오피스 부분에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전남 지역에 비슷한 지방권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되면서 조금 오피스를 비롯한 상가 유형까지도 하락세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기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오피스 물건이어도 지역과 입지에 따른 그 선호다의 차이가 임대 가격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피스 투자에서는 기본적인 가격과 그 부분만 따지지 않고 지방에 대한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입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공실률까지 체크하시는 부분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이 어떤 투자든 안정적인 임차와 낮은 공실률을 기반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높아져 있는 시점이라 다른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임차가 되어 있는 물건인지 차후에 이 임차가 나갔을 때도 차후에 공실률을 없이 바로 차후에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입지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보다 좀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